아이는 디에오에서 뭐 배웠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케이 그래서 숫자들이 무지하게 나왔을텐데 잘 익혔나요? 어 근데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응? 왜 어려웠을까요? 어 많이 안했어요 왜 많이 안했을까요? 왜 많이 안했을까요? 응? 응? 응 응 뭐 영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익혀지나요? 아니요 그래요? 오케이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넣어봤어요 네 응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어 4 4 어 F O U R 그렇죠 그 다음 얘는 안 나왔지만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어요 얘는 뭘 것 같아요? 일단 음 학교에서 배웠는데 뭐라구요? 뭐라구요? 14 14 뭐라구요? 14 14 14 좋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40 40 어 F O R T Y T Y 조심해야 될게 뭐냐 이게 4는 U가 있습니다 14에도 U가 있어요 근데 40엔 U가 사라집니다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3 3 어 T H R E E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 13 13 13 13 13 오케이 30은? 네 32 3 뭐라고? 30 어 T H I R 어 T Y 오케이 베스킨라빈스 30 1이죠 어 오케이 31 오케이 그럼 어 2 2 T O W 음 T W O 아 여기서 12 어 어 아 12 12 12 어 T W E L V V N E 아니 E N 12 12 이거 12 이거야 12 어 어 12 12 12 12 오케이 20 20 20 20 20 20 T W E N T Y 그렇지 방금 보니까 어 뭐 공통점이 있네 이렇게 이렇게 그치 네 얘도 그렇고 이 부분 네 그 다음에 또 얘들도 공통점이 있네 어 어 그렇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 5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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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I. F. T. Y. 그렇지. 50. 그럼 11은? 11. 어. 1. L. E. V. E. N. 그렇지. 11. 오케이. 잘했고요. 8. 8. E. I. G. H. T. 8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데 한겨린 잘 맞췄어요. 어. 타임. 타임. T. I. M. E. 그렇죠. 5클럭. 5클럭. C. L. O. C. K. 클럭이 뭔지 알아요 클럭? 아니요. 시계를 클럭이라고 그러죠. 이게 클럭하면 시계에요. 5클럭하면 정강 몇시. 오케이. 훌륭하고요. 은혜한 문장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흠흠. 시간을 묻고 답하는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뭐 되게 간단해. 어렵진 않습니다. 오케이. 셔플 잠깐 풀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시간을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오. 이번에 물음표도 잘 썼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어.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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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 o'clock. It's seven o'clock. It's seven o'clock. 오케이. 계속해서. What time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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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What time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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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ree o'clock. It's three o'clock. It's three o'clock. Okay. It's three o'clock. Okay. 그래서. 일단. Okay. 잘했고요. 훈련을 잘했고. 숫자 몇 개 틀린 것도 선생님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 een tudo pointingē 여전환 Bunu noot объясnihei how you can5 It's all about 10 o'clock. It's all about 10 o'clock. 벌써 끝났어? Yes. sit inside. That's what you're doing. Okay. Hello. anh mm general Ask. 쇠로비 쇠로비